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이 뭉개는 겁니다. 난 몰라. 나는 대통령 했으니까. 그런 거죠. 상식선에는 참 납득하기가 힘들죠. 윤 대통령께서 공정성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공정성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안면이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공적선거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럼 뒷면에 뭐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선거 사기 세력들의 압재하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정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동전의 뒷면으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 국호가 바뀐 것을 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조작국이 된 겁니다. 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전부 다 팔아뭉긴 겁니다. 그것이 4월 10일 총선에 처절할 정도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침묵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민의가 반영된 선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기획하고 그것에 맞춰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의 투입으로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나라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국민의 재앙이 없으면 그것도 격렬한 재앙이 없으면 이걸로 그냥 대한민국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홍콩 보면 그냥 그래도 사람들 다 살아갑니다. 그냥 입 다물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닌 겁니다. 제가 좀 솔직해지자 우리 윤 대통령 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 좀 솔직해집시다. 지금 대한민국 아니죠. 대한민국 아닌 겁니다. 그냥 대한조작국인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권력은 선관위와 더블당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58석의 이런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위선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깨놓고 하자 이야기죠. 어차피 여러분들 저질런 거고 4월 10일 총선에 부정선거 한 거고 4월 10일 총선에 부정선거가 예고됐습니다. 전부 다 국힘당과 대통령이 깔아뭉긴 거니까 어차피 발생한 거다 이야기죠. 어차피 발생했으니까 그냥 위선자가 되지 말고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한 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이거는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이야기다. 대한조작국이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캐야 북조선처럼 그냥 9천억 예산 드리고 3천 명 여러분들 직원 가지고 지랄지지 말고 그냥 뭘 하느냐 그냥 너희끼리 결정해 그냥 발표해라. 청주시 뭐 흑능군은 누구 청중시 상당군은 누구 종로군 누구 김개똥이 중구 성동갑 김말순이 그렇게 발표해라 이야기죠. 뭐 하려고 바쁜 국민들이 다 나가 가지고 선거하고 사전투표한다고 야단 법석이고 밤을 새면서 개표하고 뭐 하려고 거짓어하나 이야기. 너희끼리 결정해 가지고 그냥 다 뭐라 이야기죠. 내 이야기가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제가 구역질 나는 인간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새끼도 없냐 이야기죠. 너희는 자식이 없냐 이야기죠. 너희는 손자 손녀가 없냐 이야기죠. 그 애들 눈망울 봐라 이야기죠. 우리가 딴 거는 물려줄 수 없지만 그래도 선거 안 하는 일은 제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나요. 에라이 인간들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식물나라님께서 공부학사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대법관들 다 깔아 뭉길 것이고 수사 제기하게 되면 검찰 안 할 것이고 여러분들 국민적 재앙이 없으면 이 문제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국민적 재앙도 몇백 명 정도 만나가 이러들 모여가 부러지져봐야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제압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벌써 넘었습니다. 저보고 고소고발하라고 여러분들 야단치는 분도 계시지만 고소고발을 그냥 합니까. 고소고발에도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고소고발을 제가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벌써 했죠. 여기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부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패한 언론들하고 부패한 대법관들하고 정신당한 대통령하고 정신당한 국회의원들하고 모두가 합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떠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당락이 변경된 6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씨가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정진석 씨가 비서실장이 됐다는 것은 더더욱 확고하게 윤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정진석 씨는 무려 1만 400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비원회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박수현 후보한테 1만 3,185표를 더해 가지고 2,780표 차이로 박수현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고 정진석 후보는 적강 뭡니까? 네.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비서실장 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윤 대통령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정진석 그 다음에 이런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더불당 후보도 다 조작회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1만 1,394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전재수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사전투표지 6,09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4,698표 차이로 전재수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울산 동구에서도 한석이 진보당 한석이 더불당이 돌아가는데 더불당도 조작회가 이러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김태선 더불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태선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5,032표에 해당하는 위조사전투표지를 더해줬기 때문에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두석이 허영 춘천갑 더불당 후보하고 송기현 원주월 더불당 후보가 모두 다 각각 1만 2,740표 9,977표의 위조사전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더불당 후보를 사랑하사 위조사전투표지 1만 2,740표와 9,977표를 더해줘 가지고 여러분들 김해란 후보하고 김완선 후보가 조작 이전에 당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로 바꾼 거 아닙니까 제주에서는 위성곤 고기철이 대결한 구도에서 고기철 국힘당 후보가 1,968표짜로 당선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위성곤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사전투표지를 9,958표를 실제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보다 더 부풀려 가지고 9,958표를 위성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가지고 승부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가 7,990표 차이로 더불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만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진석 후보가 그냥 곧바로 뭡니까 선거결과를 승복하고 공주시민과 부여군민과 청량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물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꼴이 쫙 내리고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가 후덕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케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데 형님도 한 번 하고 정진석 씨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섯 번 국회의원 해먹었으니까 고향 후배인 박수연 전 청와대 대변인 한 번 정도 해먹도록 해야 안 되겠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착 물러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작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은 제가 선거가 끝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을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 예를 들면 위조투표지 같은 건 대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상하 여백이 다르면 이런 상황 때문에 프린트가 계람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선관위 관련자들도 참 딱한 것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숫자의 행상복원의 숫자를 사용해가 그 숫자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숫자를 만진 죄인 겁니다 숫자를 숫자를 조작한 죄인 겁니다 숫자를 여러분들 제조 생산한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최종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그냥 다 파쇄하거나 땅에 파묻어버리지 않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위조 사전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은 없어질 수 없는 정거물인 거죠 지금 이런 상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의 이런 지도층이라고 이런 간주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용기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왜 처절하게 민경욱 전 의원이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노예가 되든 국민이 노예가 되든 나라가 뭐합니까 중국의 발바닥으로 들어가든 관계 없고 그냥 내 한 번 더 하는 거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난 겁니다 그냥 대한조작국 신민으로 사는 겁니다 대한조작국 신민입니다 시민이 아니고 왜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한조작국의 신민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신민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다 케이팝이니 뭐 케이프시니나 이러면 다 정신이 나가 있지만 본인들 지도자 하나 뽑을 수 없는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 서울 당락 변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들 해가지고 전부 성부를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신 서울 경기 인천 같은 특수지역을 제외하고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14석 조작했고 인천 5석 조작했고 대전 4석 조작했고 몇 분이라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지역에 6석 조작 일부 지역만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지역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